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혈관 나이를 10년 전께, 또래보다 10년 전께 할 수 있는 6가의 숫자. 그러니까 6가의 숫자에 대해서 유의하기만 하면 혈관 나이를 10년 전께 할 수 있다는 건데 혈관 나이를 10년 전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돌연사 하지 않을 확률, 그리고 큰 병을 앓지 않을 확률, 뇌졸중, 심근경색. 그래서 10년 전께 우리가 이 6가지 숫자만 유의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혈관은 굉장히 소리 없는 일꾼입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묵묵하게 우리 몸을 바쳐주는데요. 문제는 이 소리 없는 일꾼이 한 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합니다. 따라서 우리 혈관이 우리에게 SOS, 구원신호를 보내기 전에 미리 미리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10대와 20대 혈관, 30대, 40대 혈관, 50대, 60대 혈관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20대가, 30대가 이런 어떤 50대, 60대 혈관, 그리고 아예 거의 다 막혀버린 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50대, 60대이지만 10대나 20대 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을 아주 건강하게, 유연하게,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혈관 나이를 10년 전께 이렇게 너무 나빠지기 전에 되돌리는 이 6가지 숫자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랄 건데요. 사실 혈관이 망가지는 이유는 망치, 못, 기름 때문입니다. 망치는 뭐죠? 혈관이 때리는 힘, 압력, 혈압이죠. 혈압이 너무 높으면 우리 혈관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혈관의 못, 혈관을 찌르는 거 뭐죠? 우리가 설탕이 이빨을 습게 하듯이 혈관 속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혈당, 고혈당은 우리 혈관을 높게 습게 만듭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죠. 이게 하수가 막히듯이 혈관 속에 기름이 지나치게 중성지방,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지나치지 말면 혈관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같이 연합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혈액순환을 더하기 위해서 힘을 주다 보니까 혈관은 더욱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장도 무리할 수밖에 없고 혈관에 염증이 쌓이면서 점점 막히고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게 혈관이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되돌린 게 중요한데요. 저는 일단 맥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너무 높은 맥박, 너무 빠른 맥박은 우리 혈관을 공격하고 심장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심장은 굉장히 유한한 조직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1분에 60회에서 110회까지 무한대로 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심장은 길을 다해서 이렇게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정상적인, 너무 불안한 상태,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심장의 박동이 너무 빠른 것 자체는 우리 몸에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장이 뛰는 것도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거든요. 심장도 휴식이 필요하죠.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 지나치게 교감신경계가 폭주해가지고 이렇게 맥박이 너무 빨라지는 것을 안정시켜주고 보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심장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압, 아까 망치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혈액순환에, 제가 혈액순환과 혈압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 무리하게 혈압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혈관이 좁아져 있고, 유연하지 못하고, 피가 찐득찐득하면 보통 이렇게 뛰어도 될 게 이렇게 세게 때린다는 거죠. 그러면 맞는 게 뭐죠? 혈관이죠. 혈관도 상체가 나고, 그러다 보면 터질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기죠. 그리고 때리는 줄채면 심장이죠. 심장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비대해지고, 심장은 비대해지는데 혈관, 간상동맥은 점점 약해지고 막히니까 심근경색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혈압을 낮게 유지해야 됩니다. 혈압을 낮게 유지해야 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넓고, 직경을 넓고 유연하게, 혈액은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져요. 혈압은 정상적으로는 120-80, 기억하십시오. 120-80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날이 점점 들더라도 130-80 이상이 올라가지 않도록 유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년층에는 140-90 정도로 너무 저혈압이 되지 않아서 피가 가지 않는 현상도 막아주면서 너무 고혈압이 되어서 혈관이 위험해지는 것도 막아주는 140-90. 그래서 정상 혈압, 옵티마 혈압은 120-80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혈당이 지나치게 많으면 우리 혈관 속에 모수로 작용해서 혈관을 상하게 하고, 습게 만들고, 녹인다는 거죠. 정상 혈압, 공복 혈당 100 이하인데 저는 95 이하 정도로 유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식후 혈압, 140 이하인데 130 정도 이하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고요. 당하유색소는 우리가 5.6부터 6.5까지를 당뇨 전단계라고 하지만 5.5 이하로 최대한 유지해서 당뇨 전단계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당뇨 전단계 있는 분들은 점점 낮아져서 5.5로 건접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낮으면 낮게 6.5 이하로는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공복 혈당 95, 식후 혈당 130, 당하유색소 5.5 콜레스테롤은 이염 인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허변인지 나이가 어떤지, 심장병의 가중력, 뇌경색에 가중력이 있는지, 혈압이 있는지, 그다음에 담배를 피우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가 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위험요인이 굉장히 많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유지하라고 그러고 위험요인이 굉장히 많은 사람, 2개, 3개 정도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높은 혈압이 있고 또 허변, 그다음에 가체중, 그다음에 비만, 그리고 가족력, 그런 것들,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겁니다. 그런데 위험요인이 많으신 분들은 130 이하, 위험요인이 거의 없는 분도 160 이하로 유지하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13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6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좀 복잡해. 그럼 총 콜레스테롤을 상황에 따라서 200 아래 그리고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런데 조절하기 힘들더라도 200 아래로 유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240 이하로 유지하라고 하지만 200 아래로 유지해 주는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온이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살펴보면 체온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나타냅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고혈압과 더불어서 오히려 저혈압이 있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로한 사람들은 체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온이 오도시 떨어져 있을 때 면역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어떤 예의대의 어떤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온은 37도 정도로 유지하자. 그래서 우리가 목욕을 할 때 제가 족욕이나 반신욕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38도에서 41도 정도로 미지근하게 해서 우리 몸에 은근하게 계속해서 순환을 잘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체온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염증 수치입니다. 자, 적체요유가 이렇게 막 뭉쳐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건 ESR이라는 급성 염증 수치. 혈액의 염증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혈관은 점점 더 망가지고 왜냐하면 혈관 안에 그만큼 염증과 독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ESR이라는 게 있습니다. ESR은 특별히 감기가 없을 때, 여러 가지 감염 질환이 없을 때 ESR이 20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혈관이 손상되고 있구나. CRP, HSCRP라고 하는데 이거는 0.5 이하로 유지하자. 이게 높으면 심장빙이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낮으면 낮을 수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검사 기간마다 뒤에 단위에 따라서 정상치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혈관 건강을 위해서 유의해야 될 6가지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6가지 숫자를 잘 살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병원 안에 혈압계도 있고 그 다음에 혈당계를 바로 잴 수 있고 혈액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재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정상 범위 안에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또래보다 혈관 나이를 10년 전께 유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박미수 박사 TV 구독자 여러분들의 10년 젊은 혈관 나이를 이하여 제가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